안녕하세요. 36MC 람스센터 원장 김정은입니다. 람스는 비만만 10년 넘게 연구해온 36MC에서 자체 개발한 신개념 지방세포 제거술인데요. 람스의 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실험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주사 바늘로 오렌지의 과즙을 뽑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즙이 전혀 뽑혀 나오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람스 기구를 이용해서 오렌지의 과즙을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렌지 속을 골고루 뚫어지는 과정이 터널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과즙이 뽑혀나고 있는 과정을 보시고 계신데요. 이 과정이 석션입니다. 자, 오렌지의 과즙과 알갱이가 이렇게 많이 뽑혀져 나왔는데요. 오렌지는 보기에는 이렇게 한 덩어리 같지만 사실은 속껍질로 쌓여진 여러 개의 방들로 이루어진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을 이용해서 그 속껍질들을 다 깨준 다음에야 과즙이 뽑혀 나올 수 있었는데요. 사람 몸의 지방도 이 오렌지처럼 속껍질로 쌓여진 여러 개의 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그 속껍질들을 다 깨줘야지만 지방이 많이 뽑혀서 나올 수가 있고 셀룰라이트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람스의 원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